안녕하세요. 배우 이영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COVID-19 팬데믹 이슈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 희망을 일치해 마시고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임당의 빛의 얘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방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일치하는 사임당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깊게 다가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이웃베키스탄의 징수자 여러분, 희망의 우즈베키스탄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남해, 우즈베키스탄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동시에, 이 film이 유지한 의상과의 친환경은 변화와의 위치와의 반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의 일을 주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보가 필요한 일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찾아서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남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유명하신 이용해님께서 만드신 영상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용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이 이 영상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제가 짧고 간단하게 번역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나라 우즈베키스탄 한국뿐만 아니라 힘들 시기를 지내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희망을 가시고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팔이 다 좋아져서 이용해님께서 우즈베키스탄에 꼭 방문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참 committees 여러분 archives 隊 že이 감사합니다.